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오늘 리뷰할 케이스는 3RCC에서 새로 나온 미니타워구요. L300입니다. 이름은 코드. 오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날리는 스티로폼. 강화유리부터 보겠습니다. 화이트 케이스는 요즘 대세에 맞춰서 테두리까지 화이트로 해줬습니다. 가격이 블랙은 38,000원, 화이트가 39,500원인데 이 가격대에 이 화이트 테두리가 있다는건 참 놀라운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역시 화이트로. 스윙도구요. 그 다음에 반대편. 이 나사는 흰색인데 핸나사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전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야 이 전면 디자인은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디자인이구요. 이거를 벤트볼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미지보다 깔끔해요. 실물이. 그리고 뒷면에는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화이트로 되어 있구요. 보시면 나사로 고정이 되어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를 풀면 먼지 필터를 파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흰색의 마그네틱 먼지 필터가 있구요. 하단에도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첩은 검정색으로 되어있네요. 오게티 팬은 전면에 140mm 두개, 후면에 120mm 한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결 방식은 4핀 올렉스 형식이구요. 펜도 화이트로 맞춰졌는데, 제가 알기로, 스리알시스에서 화이트 케이스에 화이트 펜을 쓴게 오오오. 오오. 와, 진짜 화이트인데? 화이트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전면을 딱 끼웠더니 이런 느낌이네 이 하얀 색깔이 너무 좋은데 자 소음 괜찮습니다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귀 대고 들어야지 베어링 소리가 들릴 정도 이 상태에서는 베어링 소리가 안 들리고요 소음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면 단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2.0 두 개 있고요 오디오 마이크 USB 3.0 하나 있고요 전면 단자 선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MATX 보드만 들어가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랑 USB 케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선정려 할 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쓰레알 시스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맘에 안 듭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갈래갈래 있는 것도 선정리 할 때 영 귀찮습니다 하드베이는 탈착이 가능하고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파워 댐퍼는 없고요 선정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깔게 있네 CPU 전원선을 묶을 곳이 없어요 이거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있고요 여기 자리가 있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이거 공장에서 빼먹었을까요 이게 미니타워인데요 상단에 240mm 순행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편하나 불량이다 한놈 불량이야 이거 얘는 불량이다 보기에도 좀 이상하네 이게 불량이야 불량이기도 하고 제 기준의 미달 상단에 2열 순행을 장착해 봤습니다 2열 순행 아주 잘 들어갑니다 굉장히 딱 맞게 사이즈가 잘 맞게 이쁘게 들어갑니다 2열 순행 써도 됩니다 미니 케이스 중에 상단 2열이 들어가는 모델이 몇 개 없거든요 두 개? 그런데 L300도 2열 순행이 이쁘게 잘 들어갑니다 스레알시스의 새로 나온 케이스 L300 코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특히 화이트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케이스인데 상단 2열을 달아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 가격은 블랙이 38,000원 화이트가 39,500원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단 2열 순행이 들어가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좀 신기하네 미니 케이스를 좋아하시거나 상단에 2열 순행을 다실 분 그리고 화이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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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점 찾았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먼지 필터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펜에 닫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요 지금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영상을 올려야 되나 아 이게 나사로 박아서 그런가 보다 이게 조립자가 조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나사를 푸니까 죽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다시 박으니까 괜찮긴 한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이 나사를 세게 딱 잠그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리뷰는 왜 망하는 걸까 또 망했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냐를 지켜야될 저의 성인quin 이 시각 세계에 오는 게이버 그 부분은 왜 이럴 수 있는가